어? 군인한테 3천 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하네!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트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두려워하니? 빨리 먹어! 자 현재 군대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CCTV병이죠? 실제로 이제 야전에 있는 중대장들하고 선배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전방에도 전방에도 CCTV를 보고 김상렬님 감사합니다 전방 인원들도 CCTV를 보고 야전부대 인원들도 CCTV 보는 병사가 있죠 특히나 방공 같은 경우도 CCTV나 레이더를 보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교대가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GOP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라가면은 전역할 때까지 못 내려와요 계속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계속 애들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업무는 과중되고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도 안 내려보냅니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중대장이나 뭐야 행정부가 좀 버텨봐 좀 열심히 한번 해봐 자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자 어떤 사고가 나고 있느냐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모부대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부대에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친구가 이제 CCTV를 봤어요 CCTV 경계를 쓰는데 너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자고 일어나면 CCTV 보고 자고 일어나면 CCTV 보고 또 뭐 하다가 CCTV 보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빵꾸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지루하고 어려운 일상을 이게 병사들이든 누구든 간부들도 다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CCTV를 열심히 보고 또 이제 저거 또 열심히 CCTV 보고 하다가 계속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바꿔줄게 좀만 기다려 바꿔줄게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꽤 심각하다 그러네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이 병력들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힘들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이걸로 인해서 또 계속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럼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계속 또 이 친구들이 교대를 못해주고 자리에 지켜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아프다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러고 또 교통을 호소하고 또 간부는 데리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임무 수행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미쳐버리겠다 그렇다고 경계를 내려놓는가 지휘관들은? NO 자 아까 댓글인데 12사단의 여당급에는 9명이 당직금을 쓰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지휘관들이 불안한 거야 조금이라도 사고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까봐 야 우리 사령 쓰고 부관 한 명 쓰고 상황 간부 또 화력 화력 한 명 정보 한 명 작전 한 명 쓰고 통신병 쓰고 CCTV 감시 혼자만 대기 써 두 명은 써야지 어? 또 화력 상황 정보 뒤에 있구나 여단본부 지휘통제실 한 곳에 여당급에서 9명이 쓰고 있다 12사단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더 많이 생기죠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군단에 당직 근무 4명 섰거든요 사령 그 다음에 부관 사령 부관 그 다음에 작전 상황 장교 이 사람은 원래 퇴근 안 하네 삼교대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야 사람은 없는데 지간에 욕심이 더 생깁니다 왜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군단이 16명이 쓴다고 지금 당직 근무자가 이게 또 이것도 있어 100% 이게 맞는 게 이 사람 이것도 있어요 아니 이걸 외쳐대니까 신원 씨 국방부 장관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즉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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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대니까 즉시 강력하게 끝장내려면 당직 근무자가 16명이 있어야 돼 즉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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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강끝을 외치고 있으니 원식이 형이 이 지랄 떨고 있으니 지금 모든 군단에서는 야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즉강끝을 외쳤는데 당장 투입해서 당장 반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즉강끝 할 수 있는 당직 근무자 몇 명 있어야 되냐 야간에도 평시와 같은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 야 불안하다 야 작전 정보 화력 한 명씩 더 즉강끝 즉강끝 이렇게 되는 건 농담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아휴 물론 직강끝 중요합니다 직강끝 중요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해야죠 응징해야 되는 거고 맞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피로도가 쌓이면 정말로 우리가 응징해야 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피로가 쌓여서 정말 이게 충락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직 근무 투입했어 다음날 여기 군단급에 투입한 인원들이 다음날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계급이 보통 대위사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다음날 쉴 수 있는 계급일까요 또 못 쉬죠 스트레스 쌓이죠 환장할 일인 겁니다 환장할 일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미쳐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이 또 전역하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1인 3역하고 어저께 당직스러워 가고 애들 이게 정말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게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군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봐봐 당장 우리가 북한군이 앞에 있다 그래서 24시간 싸워서 이겨야 될 병력들이 총 들고 서 있으면 북한군을 막을 수가 있어? 물론 쳐들어오는 거에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지만 쉬어야 막을 수 있는 거고 싸워야 될 때 인원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관 끝만 보고 있는 거야 직관 끝 직관 끝만 보고 있는 거야 물론 그런 대비태세 중요하죠 대비태세 중요하고 저기 도발했을 때 강력하게 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가끔 이게 수많은 지휘관들이 불안감 때문에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요 그거에 대해서 휴식은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들이 부대로 대대로 돌아갔을 때 대대에서 끌어서 당직을 쓰고 있죠 지금 대대급에 있는 대비들 땡겨다가 당직 근무 세우고 있잖아요 활약상황 장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친구들 임무수행 끝나면 부대 가면 쉴 수 있습니까? 대대는 업무 없습니까? 그럼 업무를 내려놨습니까? 정말 환장할 일인 거죠 정말 환장할 일인 거예요 정말 미칠 일이죠 자 이러다가 인명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 하나 안 좋은 선택하거나 누구 하나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휘관이 책임집니까? 다 개인? 이때는 또 대대급이나 여단급이나 대대급에서 책임지겠죠? 피로가 쌓이고 힘들어져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속상관이 책임지겠죠? 대대장이 책임지겠죠? 중령 기껏해야 여단장과 안 갈걸요? 대대장쯤에서 책임지겠죠? 조용히 넘어가거나 이렇게 피로도가 쌓이게 한 군단장 사단장은 책임을 질까요? 조가죠 드리지 않죠 정말 미치고 팔짝들이 노릇입니다 도대체 인명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피로도는 쌓이게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피로도 쌓이게 하고 이렇게 지치게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은 누가 져요? 정말 미치고 팔짝들이 노릇으신 거죠 우리 부하들을 자신의 불안한 그런 위치 때문에 부하들을 저렇게 부려먹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지휘관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가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대목이에요 심각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아실 겁니다 제가 진짜 다루기도 했고요 12사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죠 12사단에서 자 이 친구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이등병 전입을 와서 이등병 전입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15일 2주 정도 GOP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근무에 투입하지 않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대에서는 이거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등병이 오자마자 바로 GOP 투입했습니다 적응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바로 투입하는 거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력들도? 여유가 없죠 그다 보니까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저 병사에게 이등병에게 업무가 끝나고 오면 깜지를 쓰게 해서 반성노트 같은 거를 쓰게 하고 검사받고 임무수행이 당연히 어렵죠 이등병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모르는데 일단 무작정 투입시켜서 저 친구가 그렇게 힘들고 2시간 근무수고 2시간 취침하고 2시간 CCTV를 봤습니다 하루에 6시간 사이클을 돌았어요 2시간 근무 2시간 CCTV 2시간 취침 근데 그 취침하는 시간에도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저 이등병에게 그렇게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와중에서도 부대에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번복하고 거짓말하고 앰뷸런스 위치를 엉뚱한 간서로 알려주고 하면서 수많은 것을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아버지가 또 찾아내셔서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119 출동한 위치가 이상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가장 큰 건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고 병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근무중 이상물을 외치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저거 간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장군들은 근무중 이상물을 외쳐가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지금 야전부대에는 모두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 과정에서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숨기려고 했던 간부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는데요 지금 저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저렇게 방관하는 이 작자들이 저는 죄인이라고 봅니다 이 작자들 근무중 이상물을 외치고 신호식 장관에게 즉한 끝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부하들을 이가 갈리고 피가 갈려도 상관없이 16명 11명씩 근무에 투입시켜 가면서 퇴근하고 잠을 자든 가족을 만나든 어떤 것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이 악물고 내 진급을 위해서 나의 직관 끝을 위해서 부하들의 피가 갈리고 이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쓸데없는 정말 족같은 행정을 하나도 없애주지 않고 임무는 그대로 늘려주고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라 그냥 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당직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이 작자들의 행위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이런 인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충성 근무중 이상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무중 이상이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야전부대 사람이 없어요 60%의 보증률이라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근무중 이상물을 외치고 있고 직관 끝 이상 없다고 외치고 있고 이러한 인간들이 비겁한 인간들인 거죠 부하들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작자들이 정말 우리 군에 대해서 현실을 말하지 않고 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인들이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진급을 하죠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이 있지만 제가 스스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다 이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대의 미래는 사실 밝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고요 너무 힘들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점을 수면으로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점을 수면으로 올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정말 김상호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이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단 한 곳 유튜브 거기서 김상호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군대의 이야기를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아 참수리도 있구나 미안하다 참수리 육군 얘기인지 안하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뭐 육군 장성 쓰리스타 장군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군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이 장군 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해 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다 정말 우리 군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호님 이러고 장군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갓 전역한 쓰리스타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군대 어떻게 될 건지 암담하고 참담하고 현역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근무하는 현역들이 잇몸에 피가 질질질 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씹으라고 하니 미쳐버릴 상황인 거죠 정말 엊그저께 또 제가 뭐 중사를 만났는데 그 중사가 그런 얘기합시다 저한테 성호 형 진짜로 우리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뭐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군대는 전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 있어서 전역 못하는 부사관들 전역하면 뭐 취업할 줄 몰라서 남아있는 소령 대위들 지금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정말로 형 전역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군대가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전역할 수 있는 사람 다 전역했어요 상사들도 총각이면 전역해요 아니면 군생활 열심히 안해요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형 이게 현실이에요 성호 형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다 할 것만 하고 대충해요 더 악순환이에요 형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전역하고요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전역 지어서 품고 언제 나갈지 고민만 하고 있지 누구도 끝까지 남아서 군을 바꿔보겠다고 한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임무가 줄어들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의무복무가 짧다고요? 대한민국의 의무복무 18개월 짧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짧죠 근데 어저께 월요일날 일요일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일군은 15개월을 의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18개월 의무복무를 해요 근데 독일군이 15개월 의무복무를 할 때 우리나라 30개월 의무복무 할 때보다도 교육 훈련을 더 많이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군대는 30개월이 됐든 36개월이 됐든 이 군대는 군인의 본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의 본질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가 짧다고 지휘가 징징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18개월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죠 18개월 동안 전차 승무하는 친구들은 계속 전차만 만지고 소포 쏘고 정비하고 포 쏘고 정비하면 18개월이 짧은 시간일까요? 수색대대 인원들이 18개월 동안 수색대대 임무만 오로지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면 18개월이 짧은 시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바 3개월만 해도 알바 3개월만 해도 알바의 단인이 될 겁니다 알바 1년을 하면 눈 감고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군대는 18개월 동안 뭘 합니까?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훈련도 대충 노는 것도 대충 어디 이상한 행사들이나 열심히 하고 부대 지휘관이 원하는 쇼잉을 보여주는 쇼부대가 도대체 18개월이 짧다고 왜 얘기하는 겁니까? 18개월은 짧지 않아요 18개월은 깁니다 18개월은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고 훈련을 했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18개월 짧다고 지휘관들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는 18개월 짧은 게 아닙니다 18개월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느냐 그걸 먼저 따지고 봐야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에만 집중했느냐 쓸데없는 것 지휘관의 불안감 때문에 했던 것 이상한 쇼잉 이상한 레크레이션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직도 지휘관의 불안감 지휘관의 불안감 끝 감사합니다.